세계 웹 컨텐츠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페스티벌이 국내 처음으로 오는 6월에 광주에서 열립니다.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 김태권 추진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축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웹 컨텐츠라는 게 어떤 건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해 주시죠. 웹 컨텐츠는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웹툰, 웹소설, 웹드라마라는 한 영역과 다른 하나는 크리에이터, 새로운 창작자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두 영역이 지금 뻗어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대중음악 등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웹 컨텐츠는 어떤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강주 출신인 윤태호 작가가 만든 미생, 내부자, 웹툰으로 출발해서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지금 동남아로 수출되고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한류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6월에 열리는 페스티벌이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채워지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두 크게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B2C,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축제를 즐기고 또 스타들을 만나서 같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있다면 다른 하나는 미국의 유튜브나 중국의 유크 같은 국제적인 사업자들이 국내에 와서 한국 사업자들하고 B2B 사업을 하는 비즈 매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어제 페스티벌 추진위원회 사무국이 문을 열었는데요. 혁자동은 어떤 일을 할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세계 최초로 열리다 보니까 우리 사무국이 완벽하게 지금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로드맵을 그리고 또 어떤 사업자, 어떤 인기 작가들을 초청할지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한국은행이 광주의 문화산업 매출이나 규모에 대해서 자료를 냈는데 전국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좀 부끄러운 내용인데 이번 웹컨텐츠 페스티벌이 지역의 이런 문화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그걸 믿고 데려왔습니다. 강주가 어떤 도시입니까? 문화의 도시, 애양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주가 문화예술의 끼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이제 젊은이들 사업자들한테 끄집어냈어 이제는 강주가 최하위의 도시가 아니고 세계의 메카가 되는 또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도시로 가는 기폭자가 되는 그런 행사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페스티벌이 아셋 문화당관 회의와 맞춰서 열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문화도시 광주를 알리는 데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책임감과 좀 부담감이 크실 것 같아요. 책임감이, 부담감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잘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외지에서 온 사람이고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강주를 믿고 대한민국을 믿고 우리 또 사업자들과 우리 젊은이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강주,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창태계를 만들어가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웹 콘텐츠에 관해서 이제 뭐 개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은 광주라는 생각이 좀 들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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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